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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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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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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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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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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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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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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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퀴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파란퀴이 드래곤을 놓고, 파란퀴이 드래곤을 놓고, 파란퀴의 업체이죠. 파란퀴이 드래곤을 놓고, 발사함은 뒤쪽으로 내리지 않게 제거합니다. 파란퀴의 업체는 등장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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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나무대.